두 사람이 누구요? 혼이 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. 서방님과 함께 한양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. 흥관. 은훈님. 아무래도 추리일 바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워. 잠시만요. 이름 유세... 풍. 어디서 오셨소? 정주목 소락. 소락현입니다. 통관. 통관. 잠깐 거기. 두 사람... 무슨 용건으로 한양에 온 것이오? 어... 그것은... 서방님과 함께 한양서 살집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. 아, 혼이 난 지 1년이 되었고 서방님께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자 하셔서... 가보시오. 가보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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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